네, 지난주에 어느 NGO단체의 이사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 이 목사님이란 분에게 재미있는 그리고 또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방에서 복회를 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소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하관식을 하죠. 지방에서는 대부분 하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관을 하는데 나이가 좀 연세가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관을 하고 성도들과 슬픔을 나누는데 그 따님이 불쑥 나오더니 까만 비늘 봉지를 하나 들고 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늘 간직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 그 관에다 넣어드리면 안되겠느냐고요. 아버님 섭섭하지도 않고 좋을텐데 가져가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교례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구나. 아마도 성경책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요? 그래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물어봤더니 막 부끄러워서 잘. 목사님만 살짝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까만 비닐봉지 안에 한쪽 면은 빨간 걸로 칠해져 있고 한쪽 면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그림이 쫙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화투였어. 화투. 그래서 이거를 넣어드리려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넣으면 안되요. 그래서 못 넣게 했다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도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았죠. 첫째는 뭐냐면 그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나름대로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잠깐 눈을 뜬다면 이 따님이 화투를 집어널려 할 때 화를 벌컥 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집사인데 내가 평생 교회를 선교해서 내가 언제 화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너둘 게 없어 화투를 넣어줄라 그러니 아누마 이렇게 아마 역정을 내셨을 거예요. 본인은 절대로 화투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데 딸이 볼 때 우리 아빠는 성경책보다 화투를 훨씬 더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한평생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난 그래도 고상한 꿈이 있었고 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관안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 하나만 집어넣으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폐 만 원짜리 한 장일 수도 있고요. 장기판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했던 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했던 쾌락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3자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가 보여진 나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깨달음을 갖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누리고 자기 소유가 있었을 텐데 화투 하나도 들고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죠. 그 하트 쪼가리 하나도 들고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뭘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많이 가지려고 많이 누리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는 것이 참 인생이었구나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열심히 삽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 다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 그냥 귀만 아프게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삽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제일 열심히 사는 친구들 보면 저는 수험생들 같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우리 남편들, 가장들, 또 취업, 직장 나시는 우리 여성분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오늘 날씨가 해가 떴었는지 구졌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직장생활 하다가 들어옵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그 목적이 뭐냐 방향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뭐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고 또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고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고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뭔가 누리는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쾌락의 모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목마름들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죽었을 때 우리 관한에 화토 한 벌 확 던져줬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지느냐 하는 거죠. 이런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가 끝까지 인생을 다 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살았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우린 각 분야에 최정상이 오른 분들에게 질문하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물질의 최정상, 명예의 최정상, 권력의 최정상이 오른 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아무리 아무리 갈망해도 아무리 아무리 채워줘도 항상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목마름이 무엇이냐 이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참된 배부름,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제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라 그러죠. 인생에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혹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생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갈망, 목마름으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하신다면 오늘 평생 잊을 수 없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이제부터는 육신의 만족보다는 영적인 만족을 더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갈망은 결국 육신의 것이에요. 명예, 권세, 물질, 또 즐거움 결국 그겁니다. 나는 그래도 고상하게 살았어요. 나는 그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었고 또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그래도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에 결국 내 인생의 초점은 이 땅, 육신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옳은 생각, 옳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옳은 거예요. 바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는 항상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 따라서 의가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옳은 것이고 옳은 행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은 변합니다. 상황 따라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픔이 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대요. 한 달. 3일 금식해도 죽을 것 같은데 한 달을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실험해 볼 필요는 없겠지만 끔찍한 고통이겠죠. 물론 물은 마시는 거죠. 그런데 물은 보통 약한 사람은 3일 잘 견디는 사람은 일주일을 견딘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기절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여기서 신어가 옵니다. 배가 고프면 신어가 와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아침 한 끼 잘 드셨다고 야 너무너무 잘 먹었다. 지난 1년 중에 제일 잘 먹었어. 1년을 버텨야지. 이런 분들이 있느냐 이거죠. 저도 신방을 이렇게 갑니다.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을 잘 차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 상을 받는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목사되기를 참 잘했구나. 너무 진수성찬 육군, 해군, 공군이 휘황찬란하게 합동작전을 벌이고 있는 식탁을 딱 바라보면서 야 내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못난 사람을 이렇게 천사처럼 대접하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한 점 한 점 먹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이것을 장보고 또 요리하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까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한 점 한 점 듭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간직하고 기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4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프다는 거죠. 아무리 잘 차려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양식이란 건 세상의 육체란 건 결국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희한한 건요. 영적인 배고픔은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딱 듣는 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30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전부야. 그런데 한 주간 살면서 전혀 배고픔을 못 느껴요. 영적인 말씀에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땐 고파야 돼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먹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먹으면 회복이 시작되어지는데 먹지를 못해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곱기를 끊으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 병들었거나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분들 보면 저 김포에서 파주에서 저 수소에서 15년 이상 다니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지사님 교회는 다 같으니까 가까운 교회 다니시고 좋은 교회 빨리 잡으셔서 새벽 예배도 나가시고 그 교회에 충성도 하시고 그렇게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승낙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승낙을 다 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갈망하고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저를 내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있다고 한 시간 가서 기껏 드시고 오는 게 막국수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막국수 그리고 다음에 또 가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바쁘다 그러면서 피곤하다 그러면서 한 끼 먹으려고 별것도 아니고 먹으려고 6천 원짜리 먹으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양식 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육신의 배고픔보다 못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성이 기도하고 싶은 갈증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 찬양 부르고 싶은 갈망 봉사하고 충성하고 싶은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사장은 정말 아름다운 저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스가성 우물가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은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하나의 명장면이죠. 이 여인은 신문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고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태생부터 흙수줘요. 거기다가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꿨어요. 아니 다섯 번이나 쫓겨났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들과 동일하게 물길는 시간에 물길지 못하고 다 길고 난 다음에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머리 뒤집어 쓰고 나와서 물을 길고 재수하게 돌아가서 문 닫고 다시 숨어버리는 그 인생 무슨 낚시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영혼토록 변치 않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명수 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춤추며 찬양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에게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상호하고 주님의 임재를 상호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맘조리고 몸조렸던 사업의 성공 직장에 내가 취업하는 것 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것 병이 낫는 것 그것보다 더 마음 조급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 나를 토치하심을 내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하는 사람은 예배에 즐거워합니다 기도를 즐거워합니다 찬양하고 충성어를 즐거워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사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암호스서 8장 1절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요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대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나오고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면서 늘 여기가 공허해요 허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랑 눈 마주치면 제가 영혼을 깨뜨려 봅니다 물론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아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예요 아 저 찬양대예요 목사님 저 직분자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아 그거 말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창고에 심령 창고가 비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웃도 압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공허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충만할 재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내 창고에 들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유만 먹습니다 조금 크면은 이웃식을 먹고요 조금 더 크면은 밥을 이렇게 질게 해서 또 주고요 더 크면은 또 뭐 딱딱한 밥도 오곱밥도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인데 30년 전에 먹던 우유를 50년 지나도 먹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유가 뭡니까? 내가 쉽게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만 받고 축복받고 싶을 때 축복받고 잘 될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이런 말만 듣고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날 갑자기 봉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11조 들이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나라민족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설교가 은혜가 별로 안 되네 딱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나무니 딱 닫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속에 창고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지나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준에 맞는 신앙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하시다가 베드로가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그 이후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했어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장성한 믿음이 됐구나 이제 딱딱한 것 좀 먹자 딱딱한 거 먹자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정말 멋있는 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선택하게 하자 아멘 나는 말씀을 선택하면 내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꼭꼭 뽑아서 송구영신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여 아 목사님들 잘못 받았어요 다른 거 이건 내 아들 거 다른 거 딱 줬더니 내 농가밭들 팔아 천국을 사라 아 이거는 우리 남편 거 나 다른 거 그러다가 사랑하는 자의 영혼 내 영혼이 잘 오 할렐루야 1년 내 말씀입니다 이렇게 골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골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장성한 신앙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신앙 그 장성한 신앙이 오늘 육체를 향한 삶이 아니라 내 영적 만족을 향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집중했던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영혼의 양식으로 집중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자기의 만족보다 이제는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을을 갈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있었는데요 이 주부가 집안도 평안하고 그냥 집에서 늘 편안하게 지내는 분입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또 많이 또 물질도 넉넉하진 않지만 살만큼 가졌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그냥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꾸 우울증이 와서 초기에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외출도 좀 하시고 카편도 활짝 열어놓고 꽃도 키우시고 동물도 기울이시고 또 뭐 해외여행도 가시고 좀 그렇게 노리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저 동창회도 가고요 저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요 저 친구들도 많이 만납니다 저 외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오죠? 그때 지혜로운 의사 선생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신 적은 있습니까? 일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네 반의 친구가 네 원순이라 그러면서 공부를 배웠어요 대학 갔어요 직장 생활했어요 친구 애인 뺏어서 결혼했어요 지금 과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기적인 삶으로 열심히 열심히 내 거 다 챙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난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가졌어요 그런데 왜 공허합니까? 왜 공허합니까? 삶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부가 그 선생님이 말씀 듣고 동네 어르신들 모이는 데 가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고아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한 10년, 20년 하는 사이에 그 우울증은 어디 갔는지 사나 가지버리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선한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선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너무 봉사를 잘 하셔 너무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권사님 있어요?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얼굴은 완전 권사님이야 완전히 권사님 믿음 전 인지한 권사님 그런데 정말 아픈 것은 우리 교회에 믿음 좋다고 말한 분이 얼굴이 그분만 못한 거예요 그분만 못한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의 중요한 삶의 방향과 결과를 봤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삶에 보람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을을 위해서 살아가도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의 삶을 어디서 점수를 매기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 믿음 좋다 저분 정말 충성한다 저분 천국 가면 상금 많이 받을 거야 하는 점수를 어디서 매깁니까 다 교회 안에서 매겨요 우리끼리 시험 보는 겁니다 저분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 저분 열심히 출석해 저분 열심히 헌금 드렸어 저분 열심히 봉사했어 40년 봉사했어 100점 만점에 110점 저분은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생명의 멸류관 받을 거야 우리는 점수를 우리끼리 매기는데 그 이웃집 사람한테 점수 매기라니까 50점도 안 주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교회 안의 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이 나를 점수를 매길 때 나 100점 주 받아야죠 하나님 말씀 달달 외우고 교회에 오래 신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점수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한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또 한 죄인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어쩌면 그렇게 꼭 맞는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수천여 전에 했네요 이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쌓아도 착한 사람이 돼도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기껏 져도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일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외식하는 자 하면 바리세인 바리세인이죠 이 이스라엘 4대파 중에서도 바리세파는 이 경건한 삶을 살기로 유명한 사람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그들처럼 신앙생활하면 1등 신앙인이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죠 제가 2부 설교 끝나봤더니 목사님 저하고 외식 좀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있는 척하는 게 뭐냐요 착한 일 좀 하는 거예요 그냥 양보 한 번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착한 일 한 번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니까 그게 짜릿한 거예요 거기서 행복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전 삶을 선행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 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실천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내가 실천하실 수 있어요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듭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이죠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우리 아들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되는 땅 모합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심취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떡이 떨어지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먹거리를 찾아 방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교회가 없이 저 잃어버린 양들처럼 방어하는 영혼들처럼 갈급한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양식인 떡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번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도 어떤 위기와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아무도 내 주변에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곧 순간에 성령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주님만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내가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떡도 아니오 승진도 아니오 명의도 아니오 물질도 아니고 혼세도 아닌 우리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실 때 어느 떡집보다 풍성한 떡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옵니까? 주께서 저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했는데 권고하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들렘에 다시 떡이 나오니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베들렘에 떡이 없으면 그들은 돌아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이 190만에서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유리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만 그들의 죄가 아니에요 떡집에 교회가 하나님의 양식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 나간 거죠 교회의 회개고 목회자들의 회개고 우리 모두의 회개가 돼야 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삶과 교회가 풍성해질 때 나왔던 이들이 당자들처럼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병이 떠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정립이 되어지고 내가 회개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풍성한 양식으로 재무장되어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실천하는 힘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왕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성교사님의 형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인노 성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주류사회 속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연방법원의 판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안이 됐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너무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얘기죠 간이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다 망가져서 치료 불가능 병원에서 보통은 6개월이고 오래오래 연명해서 잘 사시면 1년 살 수 있습니다 인식도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두 가지가 팍득 생각이 나더래요 두 가지 이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죠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류 중에 부류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건데 부모님한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잘 살려보겠다고 미국 가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부고 소식을 전하게 됐으니 너무나 너무나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이걸 내가 숨겨야 되나 평생 알리지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온 거 머리에 복잡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 신앙생활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건 확신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명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전도 등록시킨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전도시킨 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생면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내 살아왔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나 우리 가족 내 성공 그것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몸을 이끌고 필리핀 저 마닐라에서 한 시간 반 거리 몬탈반이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로 들어갑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열심히 거기서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한국에서 이제 기아대책과 연결해가지고 그 아이들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공부를 시키고 그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여자애들은 미용기술 배우고 마사지 교육시켜서 이제 마을로 큰 마을로 보내고 돈을 벌게 하고 남자 아이들 놀고 있는 아이들은 다 불러다가 기술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만드는 법 저것도 만드는 법 기술 용접 별걸 다 가르쳐가지고 또 도시로 보냅니다 이 아이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마을로 보내니까 집으로 보내니까 마을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던 한 해 죽을 줄 알았던 두 해 제가 이 보고를 처음 받았을 때 6년 동안 무려 천명의 제자를 길려냈어요 천명의 지금은 딱 10년째 됐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5, 6, 10년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10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이 있고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았고 영적인 배부름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들어왔지만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기차처럼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계속 내 육신을 덧입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화토 한 장 내 관 속에 던져진다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부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육신의 초점 육신에 집중했던 내 삶을 한번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아보시면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또 우리 복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즐거움과 신앙 안에서의 기쁨과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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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